매물 번호 J-124 소재지 거제시 둔덕면 상둔니 건축물 정보 철근 콘크리트 구조 면적 토지 179평 591제곱미터 연면적 46평 152.97제곱미터 세용 승인일 2015년 9월 25일 매매금액 3억 6천만원 건축물 방향 남동향 거실 기준 내부구조 방 4개 거실 주방 욕실 3개 다용도실 옥상 총층수 2층 남방수도 기린보일러 지하수 일반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사용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 없음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주차대수 2대 거래형태 매매 매물 설명 해당 매물은 거제시 둔덕면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 매물입니다.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전원주택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주변으로 편백나무들이 많아서 365일 항상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물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상수도가 들어와도 거의 대부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물이 좋습니다. 현재 집주인께서도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해당 주택을 2018년도에 구입을 해서 1년 정도 살다가 건강이 좋아지셔서 다시 도시로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장용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최근에 주택을 임대를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거의 한 달에 2에서 3번 오셔서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건물 내 외관 상태가 깔끔하고 좋은 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건축 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런 주택을 땅을 구입해서 건물까지 짓는다면 최소 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층에는 방 1개, 거실, 욕실 2개, 주방,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은 방 2개, 욕실 1개가 있으며 옥상이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동이 편하고 다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주변에 편백나무와 산이 많아서 공기가 좋고 물이 좋아서 건강한 삶을 위해 전원주택을 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주택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해당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해당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